여러분 예전에 문법 공부,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짧은 두 문장 들을 테니까 영어로 바로 말해보세요. 먼저, 아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설명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요즘은 평생 공부해야 돼. 평생 배워야 돼. 이 두 문장은 같은 패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익숙한 토익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문법 공부 빡세게 하신 분들. 문장이 it is로 시작하자마자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찾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장의 의미는 it으로 시작하고 advis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권할만한, 바람직한, advisable. 그럼 뭐가 권할만한 거지? it is advisable으로 시작했으니까 it is 형용사, 투구정사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typical flight ticket. 아, 바람직하다.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최소 두 달 일찍. 자, 이게 토익 문제기는 한데 우리 이런 문장 평소에 쓰지를 않죠. 그리고 단어도 advisable 이런 단어 평소 회화에서 원어민들도 안 써요. 자, 이 문장 패턴을 가주어, 진주어한 단어 없이 그냥 우리말로 설명드릴게요. 항공권을 일찍 예매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럼 주어는 뭐예요? 항공권을 일찍 예매하는 것이죠. 근데 왜 주어가 이수로 시작해요? 오케이, 쉽게 갈게요.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이 문장. 여러분 무슨 표현이 떠올라요? it is important to study. 맞죠? 이렇게 떠올리셨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는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studying is important. 혹은 to study is important. 이렇게 문장 구성해도 돼요. 근데 왜 원어민들은 굳이, it is important, 이런 쓸데기 없이 it is라고 문장을 시작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문장 패턴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문장의 시작이 어려운 단어나 길게 시작하는 거 싫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it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게 중요해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하게 되죠. 자, 이렇게 it is 형용사, to 동사. 이 패턴으로 쓰는데요. 이거를 또 막 형용사, 동사 이렇게 외우지 말고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저랑 훈련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고 공부했지만 우리가 문법을 아는 거랑 실제로 말을 뱉어서 쓰는 거랑은 갭이 엄청나요. 그래서 리딩할 때 진짜 어려운 문장 구조 다 풀 수 있고 이해하는데 말로는 정작 한 마디도 잘 안 나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그래요. 언어 공부에서의 문법은 기초적인 것만 짧게 공부를 하고 문법적 분석을 너무 하는 것은 오히려 언어 학습에 방해가 된다. 이 말 듣자마자 어때요? 아, 뭐야. 문법 공부 우리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 지금 나 시간 낭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의 우리 공부는 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 아는 문법을 쓰는 문법으로 바꾸자. 암기가 아니라 훈련을 하자. 입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가주어, 진주어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루션은 뭐다? 입으로 훈련하자.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이제 제발 그만. 우리의 목표는 써먹는 거다. 자, 그럼 아까 위에 나왔었던 어려운 말로 가주어, 진주어 문장 패턴 쓰는 문법으로 바꿔볼게요. 잠깐! 여러분, 여태까지 2024년 영어 공부 목표 얼마나 이루셨어요? 여러분, 2025년까지 두 달도 안 남았죠? 올해 목표가 영어 왕초보 벗어나기다. 스피킹 초보 벗어나겠어. 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두 달 남았어요. 이 시간을 낭비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목표 세우시는 거예요. 영어 스피킹 왕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웨비나로 초대합니다.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기본 구동사 100개와 예시문장 자료도 보내드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웨비나 단톡방에 꼭 들어오세요. 더보기와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평생 공부해야 돼. 평생 공부하는 게 중요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you have to study for a lifetime. 뭐 혹시 이렇게 바꾸셨나요? 자, 틀린 건 아닌데, have to는 뭔가 의무가 좀 느껴지는 워딩이에요. 학교 숙제를 막 해야 된다. 회사 일을 막 해야 된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공부니까 여러분이 study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study보다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learn입니다. 그래서, it's important to learn.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it's important to learn. it's important to learn. 여기서 important, 이렇게 T 대신에 숨을 참아도 되고 important, T 발음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발음이 뭐 이것만 정확하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important to learn, T 대신에 중요할 것, 문장에서의 중요한 키워드의 강세는 반드시 잘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it's important to learn. 안 되고, it's important to learn. 이라고 키워드 important learn의 강세를 잘 지켜서 또렷하게 소리내주세요. 그리고 평생까지 붙인다면 throughout your life. 여기서 여러분, your는 이 문장을 듣는 여러분, you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life라는 이 명사에는 관사나 소유 같은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6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주세요. 자, 평생 빼고 일단 배우는 건 중요해.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배우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learn. it's important to learn from both. 공부하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learn. so it's important to learn. 배우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learn. it's important to learn from both.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it's important to learn. 자, 한 스텝 더 나가보자면 사전에 적힌 것처럼 평생 동안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루지 마세요. 내 문장으로 바꿔서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요. 야, 너 평생 배워야 돼. it's important to learn throughout your life. 평생 배우는 건 중요해. it's important to learn throughout your life. 평생 공부해야 된다. it's important to learn throughout your life. 자, 두 번째 문장. 그건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앞에서 훈련한 문장 패턴 뭐예요? 무엇이 어렵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alright, it's hard to alright, it's hard to 설명하다. explain. 그쵸?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워요.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그건 좀 설명하기 힘든데요.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걘, 좀 설명하기 힘들겠어요.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그건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it's hard to explain.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괜찮아.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i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괜찮아.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tha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 i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tha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i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 tha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it's fine. it's normal to feel that way. 자,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 아는 영어 말고 쓰는 영어. 스피킹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우, 나는 공부하는 내 모습이 좋아서 말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난 지금 스피킹 왕초보다. 난 지금 초보기는 하지만 내가 짧게라도 한마디 했을 때 소통이 되는 그런 짜릿함을 꼭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11월 6일 웨비너로 들어오세요.